대남산 한남 신흥군 동상면과 장진군 중남면, 상남면의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898m 남동쪽의 유림산, 서쪽의 총절령, 남쪽의 수침산과 함께 부전호, 장진호 사이를 남북으로 떠나린 연하산맥 중에 솟아있다. 그러나 기저든 곳은 1200m의 개마구원에서는 689m의 높이에 불과하다. 동쪽 사면에서는 부전강의 여러 지류가 발원하여 부전호로 흘러들고, 서쪽 사면에서는 장진강이 지류인 풍류리강과 후동천이 발원한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